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 16강입니다. 먼저 기본 예문부터 보시면 strange to say죠. 이런 거를 독립부정사라고 하는데 독립부정사란 얘기는 뭐냐면 인칭과 관계없이 그냥 수거처럼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strange to say 라고 했을 때 누가 말한 거예요? say 이것도 투부정사 안에 지금 동사가 있으니까 말한 주체가 있는데 누가 말한 겁니까? 라이트가 말한 겁니까? 아니죠. 이때는 인칭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상한 말이지만 말하기에 이상하지만 그 정도로 수거처럼 알아두시면 됩니다. 말하기에 좀 이상하지만 그 빛이 어땠습니까? went out이죠. went out은 꺼졌다죠.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런데 of itself죠. 저절로 꺼진 거죠. out of 아닙니다. went out 끊고 of itself예요. 저절로 그렇죠. 저절로 불이 나간 거죠. 자 그 다음에 he has experience예요. 자 그는 가지고 있는데 경험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to say nothing of예요. to say nothing of는 뜻이 뭡니까? 뭐뭇은 말할 것도 없고. 뭐뭇은 말할 것도 없고. 라는 뜻입니다. 얘랑 같은 게 뭐가 있어요? not to mention이죠. not to mention. 네. 같은 뜻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learning은 뭐예요? learning이 배움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학문이란 뜻도 있습니다. 학문이나 학식이란 뜻도 있습니다. 학식. 자 기본 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to do my best예요. 예. 이건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건데. I could not do it. could not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죠. 자 to do my best는 여기서 양보의 느낌으로 뭐뭇 이지만이 낫겠네요. 그죠? 왜냐하면은 최선을 다한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양보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쵸? I could not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이 to do him justice는 뜻이 뭐예요? 이거는 공정히 평가해 보면. 공정히 평가해 보면 입니다. 자 공정히 평가해 보면 누구를 공정히 평가한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죠. 그를 공정히 평가해 보면 he is not without some merit. 그래서 어떤 장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 장점이 없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merit은 장점이라는 뜻이 있죠. 공정하게 평가해 보면 그 사람은 장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거죠.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 his father, 그의 아버지는 매우, 그렇죠? very severe, severe는 뭐예요? 엄격한 거죠. 엄격한. 매우 엄격합니다. 자 그 다음에 not to say,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뜻이 뭡니까? 뒤에 명사 목적을 안 와도 돼요. 이렇게. 형용사만 그냥 이렇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뜻이 뭐냐면 뭐뭐는 아니더라도. 뭐뭐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unchary터복. 몰인정한이죠. 몰인정한. 몰인정한. 또는 무자비한. 그쵸?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몰인정하거나 무자비한 것은 아니지만 very severe 하단 얘기죠. 엄격하단 얘기입니다. 되셨죠? 예.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it was so to speak 이렇게는 많이 보셨죠? 얘가 뭐예요? 말하자면이죠. 말하자면. 말하자면. 자 말하자면. 자 그것은 뭐예요? abort from the blue죠? 여러분 이거는 네 글자로 뭐예요? 청천병력이죠. 병력.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말하자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자 럭키 투 세이는 뭐예요? 럭키 투 세이는 이거는 뭐예요? 말하기에 운 좋게도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정도로 다행하게도 이 정도로 알아두세요. 다행스럽게도 나는 escaped죠. 탈출했습니다. 그 이 사고죠. 그쵸? 그 사고를 탈출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사고를 면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the scenes 그 장면이 어떻습니까? 장면이 아니라 여기서 뭐 풍경이 좋겠네요. 풍경이 아 체인징 변하고 있는데 day by day 날마다 변한다는 거죠. 날마다 자 즉 이때 5월은 즉입니다. to be exact 는 뭐예요? 정확히 말해서 정확히 말해서 정확히 말해서 뭐예요? hour by hour 그러니까 날마다 바뀌고 있는데 즉 정확히 말하면 시간마다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to change the subject 화제를 바꾸면 정도가 되겠네요. 주제를 바꾸면 그쵸? 주제를 바꿔서 have you heard of her lately? 그래서 주제를 바꿔서 너 그녀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녀에 대한 소식이나 소문 같은 것들을 들은 적이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최근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자 to cut a long story short 이에요. 이게 뭡니까? 긴 이야기를 짧게 잘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해석하는 게 얘는 간단히 말해서 죠. 간단히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땠어요? 상황이 변했는데 from A to B 나쁜 것에서 비교급 더 나쁜 것으로 바뀐 거죠. 상황이 간단히 말해서 자 to make matters worse 이건 뭐예요? 설상가상으로 설상가상으로 너무 유명한 표현이죠. 설상가상으로 요거랑 같은 표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가 있냐면 이 표현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쓰이더라고요. to add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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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욕설 모욕 이죠. 이걸 어디다 줘요? 인절이에다가 주는 거예요. 인절이 그러니까 욕설을 부상당한 애한테 욕설을 더하는 거죠. 이게 나쁜데 더 나쁜 거죠. 설상가상으로 됩니다. 아시겠죠? 요 표현을 알아두세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버지는 실패했죠. 사업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he can speak 그는 말할 수 있죠. 프렌치 바로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는데 not to mention 나왔네요. 그죠? not to mention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 프랑스어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거를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as a matter of fact 죠? as a matter of fact 가 이게 두 단어로 뭘까요? in fact 에요. 사실입니다. 자 all great discoverers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발견 발견가 발견가라고 해도 되나? 그런 말이 있나? 발견가라고도 볼 수 있고 얘를 발명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렇죠? 모든 위대한 발명가들은 그렇죠? 사실 그런데 worthy of 니까 뭐뭐할 가치가 있는 이죠. 그렇죠? 바로 닫으면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얻을 자격이 있는 그렇죠? 이름을 얻을 자격이 있는 발명가 대표적으로 에디슨이 있잖아요. 에디슨 하면 딱 이름을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그 위대한 모든 발명가 들은 그렇죠? have 다음에 여기 괄호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묶어주면 have been regarded 죠? 그래서 간주되어졌다. 되어져왔다. 뭐로써 간주되어졌어요? dreamers 바로 꿈꾸는 사람으로 그렇죠? not to say not to say 뭐라 그랬죠? 이 뭐뭐 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미쳤다고 그렇죠? 미쳤다고 까지는 아니지만 미쳤다고 까지는 아니지만 꿈꾸는 자로서 그렇게 간주되어져 왔대요. 아시겠습니까? at one time or another 이거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한때 그렇죠? 한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한때 그리고 또는 또다른때 전체를 그냥 한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쯤은 이게 뜻이 있어요. 한번쯤은 한번쯤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at one time 이 한번이죠. 그런데 5월 다음에 another 나오니까 한두 번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두 번쯤은 한두 번쯤은 꿈꾸는 자로서 그렇게 간주되어졌습니다. 미쳤다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to be plain with you 에요. to be plain with 는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죠? 솔직히 말해서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to be flank with you 죠. to be frank with you 가 있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에요. 자,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I do no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너의 외모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your conduct 너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렇죠? 나는 fear 두려워하다 우려하다 이런 여러가지 뜻이 있겠죠. 자, you have some bad design 그렇죠? 나는 너의 나는 그 나쁜 계획 이죠. 나쁜 어떤 계획 의도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쁜 계획 또는 의도 가 있어요. 의도 너가 이거를 가졌을 까봐 그렇죠? 이것을 가졌을 까봐 좀 두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 does 같은 경우는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뜻이 있고 이와 같이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는 뜻도 있어요. 뭐하는 데 있어서 인에 걸리는 거예요. ing 바로 너 자신을 누구에게 소개합니까? 나의 그 패밀리 에게 이와 같이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쁜 의도를 너가 가지고 있을까봐 좀 우려가 된다 또는 두렵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트레인 이죠. 스트레인 어바웃 메인 스트릿 인데 이 스트레이가 뜻이 뭐예요? 스트레인 어바웃 하게 되면 방황하다 입니다. 방황하다 방황하다 방황하는 건데 어디를 방황해요? 메인 스트릿 을 방황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 더 타운에 있는 그쵸? 마을에 있는 메인 스트릿 주요 거리들 이죠. 여기를 갔다가 이제 방황하는 분사 고문 이에요. 방황하는 그녀는 who'd think of nothing but 이에요. nothing but 은 여러분 한 단어로 뭡니까? only 단지 뭐만 생각한 거예요? 단지 바로 그녀의 휴밀리에이션 구료 수치만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녀가 당했던 그러한 수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to make things worse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lost count of time 이에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시간이 가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count of time 이니까 시간이 이렇게 카운트 되는 것을 그러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시간 가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죠? presently 현재 그렇죠? 그 발견하고 알게 된 거죠. 데디아를 알게 된 겁니다. 바로 그녀가 had missed 놓쳤다는 것을 뭐를요? 마지막 열차를 놓쳤다는 것을 현재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녀가 마지막 기차를 놓쳤다는 것을 그렇죠? 놓쳤었다는 것을 이제 현재 또는 곧 그렇죠?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presently 가 현재라는 뜻도 있고 곧 이란 뜻도 있습니다. 현재 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곧 이란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judging from 이죠? 뭐뭐로 판단해 보건대 뭘로 판단해 봐요? defense line 이니까 방어선이죠? 방어선으로 판단해 보건대 근데 어떤 방어선이에요? 위치 인서클드 더 캐슬 바로 그 성을 인서클이니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방어선으로 판단해 볼 때 정도가 되겠습니다. 판단해 볼 때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이것도 가 주어가 되겠죠? for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고 투부 정사가 진주어가 됩니다. 그렇죠? 자, 바로 would have been impossible 불가능할 불가능할 텐데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불가능할 텐데 뭐 하는 것이 누군가가 누구든지 또는 누군가가 to reach the world 그 벽에 다다라는 건데 어떤 벽 of it 그 성이죠? 바로 그 성에 그렇죠? 그 성의 벽에 벽에 도달하는 것 누구든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정도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로 보시면 되겠네요. to say nothing over는 뭐예요?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죠. 그렇죠? 무엇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rushing over it 바로 그 성벽이죠. 그 성벽 성벽을 그 위로 이렇게 뛰어넘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성벽을 덮치는 거죠. 그 위로 그 위로 rush over 하는 거죠. 그 성벽 위로 덮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 성의 벽에 누구든지 다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보시면 You must always keep it in your mind 됐이죠. 자, 이때 이것도 가주어예요. 대디아가 진주어입니다. 됐 이하를 그렇죠? 너의 마음에 간직해라. 즉, 명심해라. 너는 대디아를 언제나 명심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대열이 있다는 거죠. 사회가 있는데 어떤 사회? 최고의 사람들의 사회가 있어요. 어디에? 세상에. 근데 그 세상에 있는 최고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후이아가 꾸며주죠. We'll talk to you. 너에게 말할. 그렇죠? As long as you like. 너가 원하는 한. 그렇죠? 너가 원하는 한. 원하는 한. 아, 이게 as long as가 아니라 as, as 원급이네요. 너가 원하는 만큼 질게 너에게 말할. 아시겠습니까? 너가 원하는 만큼 길게 너에게 말할. 자, and. 그리고 with, think. 감사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 부분을 좀 밑줄을 치면은 너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as long as you like. 너가 원하는 만큼 오래, 길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만약 뭐 한다면 만약 뭐 한다면 한번 끊어줘야 돼요. if you listen to them 바로 너가 그렇죠? 그들을 듣는다면 그렇죠? 너가 그들에게 귀 기울여 듣기만 한다면 너가 원하는 만큼 길게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너에게 말할 세상에 최고의 사람들의 한 사회가 있다는 것을 너는 언제나 유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needless to say는 말할 필요도 없이 뭐뭇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I'm I'm talking 그렇죠? I'm talking 나는 말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책의 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 정도라고 넘어가고 자 마지막 6번 볼게요. 자 역사가죠? 근데 그 역사가는 뭐예요? 여행하는 역사가죠. 어디 주변을? 세상 주변을. 뭐를 통해서? 사우스 아메리카랑 그리고 이 서던 아시아 그렇죠? 남아시아 이렇게 괄호 닫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우스 아메리카는 남미죠. 남미와 그리고 또 남부 아시아 를 통해서 세상 주변을 여행하는 역사가들에게 있어서 인도라는 것은요. 인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나라예요. 온 히즈 루트죠. 온 히즈 루트는 뭐예요? 바로 그의 어떤 그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의 경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she is important 예 그녀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to begin with 하게 되면 우선이에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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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쉬는 인도네요. 그죠? 우선 인도는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the sheer size 에요. 여기서 sheer size는 뭐예요? 크기 오직 크기만으로 그쵸? 오브 헐 파퓨레이션 아 파퓨레이션 인구죠. 바로 그 인도 인구의 그 크기만으로 그쵸? 예 크기만으로 크기 그 인도 인구의 그 크기 때문에 그쵸? 크기 때문에 우선 인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때 이 sheer는 앞에 있는 이 사이즈를 갖다가 강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인구의 그 크기 때문에 우선은 그 인도 인구의 크기 때문에 그 인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자주자주 좀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잘 따라오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